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1월 28일 화요일입니다. 명절 연휴 끝나고 새롭게 개장한 우리나라 시장 우한발 폐렴 때문에 상당히 낙폭 크게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금요일 그리고 월요일 휴장이었습니다. 현재 지금 우리나라 시장 3.15% 코스피 하락 중이구요. 코스닥 3.42% 하락 중입니다. 자 미국과 유럽들이 유럽의 나라들이 개장되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미국이 폭락했었죠. 이틀 연속으로 큰 폭으로 빠졌구요. 중국은 당사자국이기 때문에 상당히 낙폭 컸습니다. 지금 오늘은 춘절이라서 개장을 2월 2일까지 하지 않고 휴장에 들어가 있는데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사태수습을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얻었다고도 할 수 있는데 어떠한 큰 조치가 나오지 않는다면 추가 폭락할 거거든요. 그렇다면 중국이 다시 재개장 했을 때 상황과 미국 그리고 유럽 상황들 여러분도 좀 잘 주시하시면서 대응 잘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이 이틀 연속 빠졌습니다. 그리고 독일도 상당히 강하게 빠졌는데 말입니다. 큰 흐름으로 보면 우한, 발, 폐렴 이런 부분들이 하나의 빌미이긴 합니다만 조종권에 들어왔던 그런 시점이거든요. 상당히 강하게 랠리 했었기 때문에 조종이 이상할 바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만 지금 중국이 전 세계에서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거든요. 특히 아시아권에서도 마찬가지고 G2 아니겠습니까 중국에서 우한을 통제를 하고 여러가지 교역이라든지 그 다음에 출입국을 막는다든지 이러한 상황들을 되면 분명히 중국과 연관되어 있는 그러한 업종들은 타격을 잇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자 은콩님 그리고 디스코 반갑습니다. 닥터케이가 오래간만에 아침 방송을 부득이하게 개인 사정으로 쉬었는데요. 시장이 폭락이 나왔습니다. 자 마음 편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보고있었다 하더라도 전략은 크게 틀리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나라 시장 잠깐 이제 들어가 봐야 될 텐데요. 자 그 보기 전에 환율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1177원까지도 강하게 올라서버리면서 여기 1150원과 1170원의 박스권을 강하게 돌파시기도 이제 1180원까지도 열려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만약에 그것을 더 치고 올라간다면 1200원대까지도 또 강하게 랠리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시면 되겠어요. 위안화도 반등조짐 그리고 유로화도 반등조짐 엔화는 거꾸로 내려갑니다. 엔화는 내려가면 일본시장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자 우리나라 시장 60일권까지 양대시장 강하게 갭 하락하면서 추가 하락하는 모습. 정정희 님도 반갑습니다. 기관외국인 쌍크림 매도선 넣었는데 영감한 우리 개인투자자들은 또 사들어오습니다. 푸드옵션 추가 46억 요거 바람직하다. 요거는 요게 푸드옵션이 100억 200억 막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밑으로 주춤할 수도 있습니다만 강하게 반등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지금 현재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요거 마무리하고요. 61선을 강하게 추가로 좀 안 깨고 내려갔으면 좋겠다. 지금 현재 반등조짐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강하게 반등이 나와줘야만 되는데 기관외국인이 세게 던지고 있으니까 특히 외국인 세게 던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선물도 만개약 이상 지금 매도하고 있는 상황. 큰 전광판 보면서 같이 한번 살펴보자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당연히 빠질 수밖에 없겠죠. 시장의 추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나간 이야기 아니에요. 제가 분명히 삼성전자 하이닉스 다 던져도 좋다라는 뉘앙스로 분명히 차이 싫은 의견 드렸습니다. 그거 잘 따랐다면 그리고 호텔신라 신세계 그리고 아모레퍼스픽 관련되어 있는 중국 소비 화장품 관련주들 호텔신라는 거의 보압했던지를 말씀드렸고 아모레퍼스픽 2% 하락돼 전일 마감 목요일날 던져라 그랬습니다. 분명히 안 던지면 전략매도 의견 드렸어요. 나중에 챙겨보기라고요. 직격탄을 두드려 맞고 있습니다. 변명 같은 거 하기 싫어요. 아모레퍼스픽 질문하셨기 때문에 사라고 한 부분이 더 많아요. 변명 따위 하기 싫습니다만 어쨌든 2% 마이너스였어요. 저는 막아들였어요. 분명히 막아들였어요. 분명히 그 뒤로 안 따라주는 건 어쩔 수 없어요. 한국 조선해양도 던지라고 그랬고 셀트리온과 오일솔루션만 가져가고 있는데 오일솔루션 조금 아쉽긴 합니다만 시장 전반적으로 다 빠지고 있기 때문에 개별 악재 아니다 생각하고 조금 더 조금 더 지켜본 상황이고 셀트리온 양호한 편 아닙니까? 2%대 하락이면 시장이 지금 3% 넘게 빠졌는데 시장보다 강세입니다. 분명히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느 섹터 할 거 없이 골고루 빠지고 있는 와중에 중국 화장품 개통 그리고 면세점 개통 직격탄 두드려 맞고 있고 이제 엔터테인먼트 중국에 공연 간다 그리고 드라마 수출 이런 부분 이제 조금 숨통이 트이려고 하는 와중에 이제 중국 들어가기 쉽겠습니까? 전염병이 돌아가 난리인데 그러니까 또 추춤 의료 신발 이런 쪽은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쪽 비중 많은 그런 회사들이 지금 직격탄 두드려 맞고 있고 여행주도 또 두드려 맞고 있습니다. 자 그에 비하면 이제 미세먼지 미세먼지 공기청정기 그리고 마스크 관련 이런 종목 강세법이 없습니다. 닥터케이가 베트남 여행 갔다 왔거든요. 겁났어요. 솔직히 마스크 그 베트남 현장에 있는 공항 직원은요. 마스크 두 개 끼고 있습니다. 겁날 거 아닙니까? 계속 100% 거의 노출되어 있는 상황인데 공항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아 그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 하락 추세 중인데도 강세법이 비교적 잘 버티고 있는 종목 내지는 지지권까지 내려와 있는 종목들 군이 여기 상단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 관련주도는 약간 패스입니다. 그런 종목군들 나중에 돌았을 때 어디가 가장 빨리 돌아서는지 여부 잘 체크해 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스크는 오늘 또 뭐 샀는 모양이지? 아침 8시에 도착한다. 아침 8시에 도착하면 공항에서 이동하고 하면 아침 방송 못한다.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이라도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짚어보는 겁니다. 지금 시간에 처음에 많이 들어와 계세요. 들어와 계신 분들 1번 눌러 예이야 닥터키 결심한 바가 있습니다. 새롭게 여러분들 호응 안 하시면 저도 여러분들 하는 만큼 딱 할 거예요. 너무 많이 퍼졌어요. 아시겠죠? 지금 제약바이오 그리고 핵심 주도주군들 출렁거리고 있는데 추가 전략 일단 드릴 겁니다. 미인님도 와 계시고 그러니까 핵심 구독자분들은 다 와 계시네 알람을 제대로 설정해 놨다 이거죠. 모든 알림 수신해 놓으시면 이렇게 장중에 방송하는 것도 들을 수 있죠. 자 삼성전자이넥스 여러분들 기회가 오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기회가 오고 있어요. 오늘 사는 거 아닙니다. 한 번 더 퉁하고 떨어져야 돼요. 제가 분명히 이 부분도 그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거 한 번 더 퉁하고 떨어지면 베스트 타이밍이다. 그죠? 이렇게 한 번 더 퉁하고 떨어지면 베스트 타이밍인데 아직도 사기 싫어요.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거 완전 치킥타임이기 때문에 그죠? 이런 추세에 대한 분석이 크게 틀린 바가 없는데 여기서 살까요? 살 수 있는 권장이니까 사 그랬습니다. 근데 깨지잖아요. 2% 손절 이거를 받아들여야 돼. 21 치지권이니까 아무래 퍼스픽 2% 손절이면 부담되는 거 없잖아요. 푹 빠진단 말이죠. 여기 인근에서 이제 리바운드 나오는 거 나중에 찾아서 타이밍 찾아서 따라 들어가면 되는데 지금 당장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 별로 없어요. 여기입니다. 호텔실라도 이거 1순위로 호텔실라 나중에 집어넣을 겁니다. 이거 집어넣어야 되는 돼. 되는 돼. 지금 아니에요. 지금 아닙니다. 출렁하고 한 번 더 팍 빠져야 그때가 타이밍입니다. 딱 기다리고 계세요. 하하 아이고 세우리 그 다음에 쏜님 반갑습니다. 아 기분이 별로 안 좋습니다. 그죠? 음 이제 시장이 좀 돌아서서 닥터케이도 가열차게 좀 더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다. 이런 또 기대감도 있었는데 저도 그렇습니다만 여러분들도 시장 좀 돌아서면서 수익도 좀 나고 해야 되는데 또 출렁출렁 이거 뭐 비단 누구누구 개개인의 잘못이라기보다 시장 전체의 문제니까 아 조금 버틸만한 상황이며 버티면 어느 정도 회복은 가능하겠습니다만 초강세가 또 무너져버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좀 아쉬워요. 자 갓 쓰라고 그러면 일단 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어는 잘 지키고 있어요. 17만원대 양호입니다. 자 이중바닥 형식으로 여기를 따지자면 이중바닥이 아니라 다중바닥 형식으로 한번 표시해 볼까요? 와우 장중에 뭐 그냥 또 강의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할 거 없어요. 할 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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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란 부분들이 지금 다중바닥 형식으로 잘 버텨내고 있습니다. 닥터케이가 제시하기로는 여기 16만7천원건만 지켜낸다면 별 무리 없다. 그죠? 그렇게 말씀드렸고 자 위로 강하게 반등해 줘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시장이 이렇게 폭락한 상황에서도 잘 버티고 있다는 것은 추후로 아 시장이 조금만 돌아선다면 충분히 아 위로 올라갈 수 있다. 자 지금 현재 보시면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사들어오고요. 기관도 조금 사들어오는 그런 상황이고 오늘도 외국인은 매수 우위입니다. 그죠? 오이 솔루션 이것이 좀 아쉬워요. 시장만 괜찮았으면 위로 충분히 갈 수 있는 상황인데 아침에 낙폭 컸던 부분 만에 나오다 그냥 꼬꾸라져버렸는데요. 이것도 쉽게 던지진 않습니다. 혼자 안 좋은 것이 아니라 5G 같이 다 조정받고 있는 상황이고 조정이라기보다는 2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여기 밑에 4만 3천원권까지도 밀릴 수 있으나 여기만 지지한다면 홀딩입니다. 그죠? 시장 아 시장 낙폭이 컸기 때문에 시장 상황 때문에 빠지는 거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홀딩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기관 매수 그리고 외국인도 매수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좀 더 지켜보죠. 반등 나오다가 반등 나오다가 좀 쳐졌어요. 일단 삼성전자 삼성전자 상황 보시면 21선 여기 지금 지지하는 모습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 매수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시장 전반적인 상황을 봤을 때는 여기서 따라 들어가기엔 좀 부담돼요. 그러니까 마찬가지 전략으로 한 번 더 출렁하면 밑에서 여기 54,000원권에서 땡큐 하면서 사들어가는 전략 한번 가져갈 수 있는데 좀 유동적이에요. 57,000원권에서 밀리다가 반등 나와도 한 번 좀 들어가 볼 수 있는 상황이고 오늘은 아닙니다. 어쨌든 오늘은 지금 반등이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시장이 반등 나오고 있거든요. 자 여기 61권 지지 나오고 있으니 여기 반등 지금 오븐봉에서 돌아서고 있죠. 지금 디스코는 용감하다 했으니까 뭐 산 모양인데 뭐 산 모양인데 희망 반가 뭐 샀는지 빨리 이야기 해보고 자 그래서 삼성전자 분할 매수로는 어떨지 몰라도 뭐 썩 그죠? 썩 시장 출렁하면 빠질 확률이 거의 훨씬 더 높기 때문에 한 번 더 출렁할 때부터 한 번 매수해보자 의견 드리겠고 오늘 외국계 매도세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도 SK하이닉스도 이제 여기 9만 3천원권 정도에 밀려주면 한 번 매수 들어가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조금 더 기다리자. 삼성전자 들어갔다. 삼성전자 단반이야 확률 뭐 풀 베팅은 안 했겠지 여기 20일 지지권이니까 자 그것이 문제야 약간은 올라갈 수도 있는데 그러한 버릇들을 자꾸 자 떼치 좀 해야 될 만한 그런 못된 버릇들을 자꾸 가지고 있는다면 자 별로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분할 매수로 들어갔다. 이 시장이 이렇게 풍락이 딱 나온다면 아 어 얘하고 사 들어가기보다는 한 번 더 변동성이 있을 수 있어. 이게 지금 당장 뭐 지금 그죠? 지금 당장 오늘 하루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저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한폐렴이라는 게 한 2주 정도의 잠복기를 가져올 수 있답니다. 그러면 이 며칠 좀 조용하다 해서 와 완전 끝 하고 강하게 반등하기가 힘들 수 있는 상황이면 좀 관망하면서 좀 지켜보는 게 더 좋은데 일단 뭐 들어갔다. 들어갔으니까 포스쿠케미칼도 분할 매수로 들어갔다. 포스쿠케미칼도 아까 보니까 뭐 나쁘진 않은데 그렇게 하면 별로다. 여기 빠질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빠질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높아요. 그죠? 잘 가다가 얼쑤 무너졌는데 사들어갔다고 밑으로 빠질 확률이 높습니다. 이야 디스코는 공부 많이 해야 되겠다. 집사람한테 이야기하다가 빨리 들어와. 있는 돈 더 까먹기 전에. 이렇게 하면 너무 직격탄을 날렸습니까? 본인 하는 거 보니까 까먹을 확률이 좀 더 높아 보입니다. 너무 강하게 이야기했습니까? 애정이 있으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삼성전자는 조금 인정. 왜? 뭐 여기서 한번 살. 이거는 안 된다고 강하게 이야기를 안 하잖아. 그런데 분할로 한다면 뭐 좀 쳐지면 더 들어가고 들어가고 그것도 인정은 되나? 이러한 부분에서도 패스한 게 좋다니까. 시장 판단을 무시한 거야. 개별 종목 삼성전자의 개별 종목은 21권에서 지지하는 포인트가 나왔기 때문에 사들어갈 수 있는데 이거를 이거를 무시했다 이거지. 시장이 개발하게 해가지고 3% 가까이 빠져가지고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외국인 형들이 4,400억 팔고 있고 선물을 만개약 팔고 있는데 용감하게 들어간다? 여기 있네. 용감하게 들어가는 요 개인들. 그 안에 디스코드 포함되어 있지? 하하하하 자 하 잘 봐야 돼요. 소비지는 지금 소모 안 되지. 세율이. 그러니까 문제라니까. 문제라고요. 그죠? 뭐가 문제다? 올라가 있던 것들 박살났으니까 싸 보이죠? 싸 보이죠? 그죠? 밑에 박살나서 싸 보이죠? 잠깐 어디 갔어? 이거 어때 신라? 싸 보이죠? 싸 보인 거 맞아? 반등 나오면 다행인데 한 번 더 쳐질 수도 있다니까? 시장이 안 좋고 그런 거 보고 아 예 싸네 하고 사 들어가는 사람도 여기 다 있네. 여기 다 있네. 여기 여기 거래소 코스닥 선물까지 한 템프 빨라요. 그러니까 아까 방송 초반에 말씀드렸죠. 이제 기회는 오고 있는데 오늘은 그날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죠? 레이안콤 천커의 품입니다. 그죠? 성급할 게 없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와 이렇게 싸게 많이 빠져서 싼 기회가 온 것 같은데 내 못 사고 그냥 붕크하면 어떡할까? 붕크하더라도 그냥 손빠나 한이 있더라도 위험 관리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생주님도 반갑고요. 자 신세계 인터내셔널 들어갔다고? 꾹꾹 참을래요. 참아야 돼. 신세계 인터내셔널 나도 관심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박살나요. 13% 빠지는데 이거 뭐 어디다 산단 말이야. 패스 사면 안 돼 이거. 이 밑에 깨는 순간 그냥 좋은 추세 다 무너졌어요. 이런 거 가지고 있는 사람 있을 거잖아. 하루만에 빠지는 거 봐봐. 잘 빠져나와야 된다니까. 그죠? 아무래 포스픽 제가 의견 제시했어요. 저 뚜드려 맞은 줄 알아요? 안 뚜드려 맞아. 2% 2% 선절 이러면서 딱 끝냈어. 호텔 그리고 호텔실라 여러분들께 의견 제시했습니다. 98,200원 이거 손실 보기 싫고 그냥 끊어 그랬습니다. 분명히 그렇으면 10% 하락당이 안 뚜드려 맞는 겁니다. 여러분들 무시하면 안 돼요. 이런 거. 그죠? 자 그렇고요. 지금 전통 제약 바이오 종목 군들은 약간 양호한 쪽도 있는데 지금 셀티넘 3행제를 비롯한 바이오 종목도 상당히 낙폭 심하고 나머지 종목도 낙폭이 좀 심해요. 그래서 간단하게 짚어하자면요. 네이버 분명히 매도 의견 드리고 난 다음에 밑으로 훅 빠져 있습니다. 카카오 매도 의견 밑으로 이유로 훅 빠져 있어요. 그죠? 요 차익실현 잘 해나갔다면 추가하락은 토해내지 않았고요. 추가하락으로 인해서 수익률 더 저하되지는 않았을 테고요. LG화학 관심가지 필요 있습니다. 자 세율 그리고 디스코 다른 분들 LG화학 한 번 더 주춤하면 이거 4 들어갈 수 있습니다. 20일 이제 한 번 더 주춤하면 20일 인근 이거 4 들어가야 되거든. 기다리고 있었는데 탕 쳐지면 분할 면서 들어갈 수 있어요. 정의님이 셀트리온 오일 솔루션 빼고 우리 박연세일 기다리고 있다. 이 정의님이 좀 해 주식 딱 보니까 그죠? 닥터케이캠으로 가입해라 했습니다. 손발 더 잘 맞으면 수익률 급대화될 수 있습니다. 저렇게 하는 게 잘하는 거예요. 그죠? 제가 또 의견도 그렇게 드렸고 축소 축소해 두 가지만 딱 들고 있잖아. 셀트리온 오일 솔루션 네이버 카카오 다 던졌어 위에서 그죠? 한국 조선해양 위에서 던졌습니다. 여기서 그죠? 그러면 셀트리온 약간 주춤하고 있어도 몇천원 밖에 하락 안하고 있습니다. 오일 솔루션 좀 두드려 맞았다 칩시다. 그러면 뭐 적당히 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죠? 오일 솔루션만 반등 강하게 나온다면 큰 포트폴리오 문제없어요. 그러니까 그죠? 자 박연세일 기다린다. 좀 기다려요. 그죠? 너무 급하게 여러분들 하지 마시고 지금은 들어가는 때가 아니에요. 그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차트상에서는 모양들이 나오고 있는 부분 매수포인트가 나오고 있는 부분은 몇 개 있는 게 맞아요. 그러나 대전제가 뭐라고 그랬다? 시장 분석과 그죠? 시장 판단과 수급이 중요한데 수급 외국인이 대박 던지고 있어. 그 다음에 시장 시장 판단해 봤을 때 전 세계가 위험 위험 때문에 그죠? 바이러스에 대한 위험 때문에 떨고 있습니다. 그죠? 그렇다면 사고 싶은 종목이 있었어도 조금 더 기다렸어야 된다. 이제 장 개장해가지고 오늘 시장 그동안 하락분에 대해서 같이 두드려 맞고 있는데 사들어 간다? 상당히 잘못됐다. 전 그렇게 말씀 드릴게요. 자 오늘 다 출근들 안 하셨나 이 시간에 많이 들어와 계시네 저도 원래 할 생각이 없었는데 시간이 좀 됐어요. 지금 그죠? 그래서 아침에 방송도 못했고 해서 여러분들하고 또 같이 방송하고 있는데 그죠? 삼성전기 이런 종목들 LG 이노텍 이런 종목들 한 단계 더 출렁하면 사널 필요 있는데 LG 이노텍 진짜 강하네요. 자 팁 하나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이 그죠? 아주 폭락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도 잘 버티고 있는 종목들 있죠? 그란 종목들이 포인트 나왔을 때 포인트 나왔을 때 나중에 사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하고 이야기 조금 다르네? 포인트는 나왔는데 삼성전자는 지수하고 연동될 거기 때문에 오늘은 아니다 이거지. 근데 여기 딱 삼성전자의 포인트만 보면 크게 나무라기는 힘든 부분이나 시장 판단을 좀 간과했다. 중요하니까 자꾸 반복합니다. 분할 대응하기로 했으니까 그럼 좀 쳐지면 적당히 사들어가라. 그렇게 또 이야기하고요. 여기 상단에 있는 종목들 아침에 다 돌려봤어요. 그리고 딱 다시 체크한 겁니다. 상단에 있는 종목들 나중에 챙겨 보면서 포인트 넣으면 하이트 진로 이런 부분들 밑에 60일 20일 인근까지 밀려준다면 사들어가야 돼요. 현대차도 상당히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눌려주면 관심 가져야 되고요. 음식류 중에는 삼량식품 하이트 진로가 강세 보이고 있어요. 이런 종목들 붙어야 된다. 후성은 여기에서 포인트 딱 나왔는데 그냥 대박 밀렸는데 올라타면 다시 관심 가져야 돼요. 이것도 신세계 아모레퍼스픽 한국조선해양 이런 종목들은 더 지켜봐야 된다. 말씀드리겠고 이제 반도체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기회가 오고 있습니다. 동진 세미캠 좀 더 쳐져주고 21인근까지 썰브레인 마찬가지로 SKC 코롱 PI 이런 종목들 평소에 좀 사고 싶었던 종목들 조정권 오면 기다려야 된다. 기다리면서 나중에 포인트 잡아가면 된다. 자 엔터테인먼트는 당분간 패스 하십시오. 타이밍 나오긴 했으나 중국 다시 들어가기가 부담되는 상황 아닙니까? 공연이라든지 그죠? 이런거 하루 들어가기 부담스러울 겁니다. 그럼 당분간 또 지지부진할거에요. 일단 패스 화장품 클리오 대박같은데 좀 많이 밀렸는데요. 이런 종목들 더 쳐지면 한번 관심 가져 보구요. 애프리카 TV는 앤자 목표치만큼 하락하고 난 이후에 저점은 지켜내고 강하게 저점 부위에서 양봉 시현하니 관심 가집니다. 일단 관심이에요. 그냥 적당히 그정도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만 푸드옵션 54억인데 그러니까 아까 그 말 가볍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한거 같아요. 개인이 더 빠진다고 지금 53억 사고있죠. 아까보다 더 늘었거든요. 39억인 것까지 봤어. 그러면 옵션 보면요. 개인이 개인이 옵션 푸드옵션 늘어나가니까 그전에 빠지던거 지수 반등하죠. 닥터케익 주식 쌍초보 탈출팁 12 개인이 푸드옵션 사면 지수는 반등한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개인이 52억으로 아까 마이너스 100억이었는데 52억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150억 정도 사들어가는 입장인데 얘네들이 우리 딸이 잘쓰는 은어 하나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똥몽충이처럼 똥몽충이처럼 더 빠질까 싶어서 100억 200억 늘어나간다면 강하게 반등할 수 있다. 일단 그렇게 하나의 또 지표로 삼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러나 외국인의 매도세라든지 현물 외국인의 선물 매도세가 조금 더 중요하다. 현재 만개약이 팔고 있으면 못갑니다. 못가요. 현재 미국 선물상 플러스입니다. 강하게 반등하고 있죠. 일단 양호 미국 다우전스 선물 0.45% 상승 중이고 나스닥 선물 0.59% 상승 중입니다. 유가 박살났고요. 금값은 다시 안전자산으로 자금들 몰리면서 다시 고가권 인권으로 반등 로즈님 자 기선님 상가집 가고 있는 사람은 어쩔 수 없죠. 그렇죠? 기선님도 우리 포트폴리오하고 거의 비슷하게 맥락을 가져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일솔루션 같은 경우에 사고팔고 한 번 했었고 조금 더 기다리시라 저는 그렇게 의견 드리고 있습니다. 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하고 시간 날 때까지 가볍게만 말씀드릴 텐데 잠깐만요. 자 오늘 중국은 휴장이고요. 일본만 개장하고 있는 상황이고 일본이 지금 현재 상황을 보시게 되면 마이너스 0.8% 입니다. 일본도 초강세 이제 다 무너졌고요. 환율도 지금 상당히 강세 보이고 있는 상황이니까 환율도 조금 진정돼야 되고 미국이 먼저 돌아서야 됩니다. 미국이 먼저 좀 돌아서야 되고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은 그렇죠? 미국은 강하게 올라가다가 이제 조금 주춤하는 상황이니까 뭐 그렇죠? 배렴 바이러스 아니더라도 조정 한번 받을 수 있는 권역입니다. 이런 권역들처럼 그러나 이제 추가로 강하게 밀리기 보다는 추세선 강한 추세선 역할하듯이 20일이 무너졌으니까 반등해도 20일의 저항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만 60일 여기는 좀 지지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러한 미국의 상황들 보면서 우리나라도 아마 기관 외국인들이 추가로 전략 수리발 강성 높다. 일단 지금은 태풍이 몰아치고 있으니까 우산 우산 들고 나가면 우산 다 부서져요. 다 부서집니다. 비를 잠깐 피하는게 어떨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연휴 지나고 첫날인데요. 시장 상당히 혼란스러워서 여러분들도 마음 좀 불편하신 분들 많으실텐데 잘 같이 한번 지켜봐요.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추천 방송 올려놓을 테니까 공부 한번 해보시죠. 전 닥터케이였습니다. 남은 시간도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빠이빠이